Q. 9801 발매한 날 그렇습니다. 오늘은 9801 발매한 날입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을 먹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별짓이라고 하죠. 별짓하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했다가 보통 이게 9개를 올려서 한 사진을 만든 거잖아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사진 여러 번을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괜찮을 거 아니야. 아 왜 더 올려, 왜 더 올려. 근데 그러면서도 눈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귀찮게 하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한번 해봤습니다. 긴장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 같으면서도 무대 막상 쓰면 정신도 없으면서 리허설은 되게 정신없게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더 모니터하면서 잘할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형들이 옆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형들이 여기서 떠들고 막 야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인터뷰 너무 걱정되고 준비한 만큼 되게 연습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팔콩이 에어범으로 이제 우석완이 만나기 때문에 둘이서 힘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의 모습 보여주자.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 안녕하세요 우석완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우석완입니다! 네! 좋았어. 제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한 동생이 있는데 잘해야 돼. 되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동생 같아요. 아 올라가서 서로 잘 봐주면서 멘트를 한번 엿대극 쳐보겠습니다. 별별별별미야 별별별별미야 별별별미야 우석완이 훌발공예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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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까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선 아니라 너를 위해선 너를 위해선 열심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사고 없이 끝까지 한번 잘해보는 게 파이팅! 송혁 딱 붙었을 때 다 X가 되는 뭔가 되게 그거 같다 마라톤 마라톤에 되게 번호 쩔일잖아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네 잠 잘 시간 있었는데 못 잤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하여튼 오늘 눈빵도 입고 엄마가 없지 말라고 했다가 진짜예요. 엄마가 오지 말라 했는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잘 까먹어서 맨날 써놨거든요. 막 헤어 염색하기 이런 것들 매니큐어 선생님한테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말하기 이런 것들. 솔직히 그 메모장 그거 아냐? 여름에 넷 명. 아 별미. 뭔지 그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저희가 연습복만 있다가 차를 입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연습할 때도 재밌어요. 아 시작을 어떻게 할까? 관리님 파트 어떻게 할까? 막 진짜 웃긴 게 나오고 저는 그.. 저 피리부라 했어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 시간이 진짜 많이 와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할 맛 나는 것 같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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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점 나왔네. 뭔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고 상상하던 그것보다 조금 에너지가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기분은 좋아요. 진짜 되게. 이제 시작이죠. 좀 더 계속 나아지는 모습. 나아지는 무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Do you stab Greater? 네에에엡 patron 받았어요? 네에에. 나. 쓰셨어요? Then film and tap SQL Heart exactly. Delwater~! My brain! The dance allowing me back off! 데뷔 장식 뷔장 나같은 놈이 여기 있는데 자꾸 어디를 둘러봐 동서남 그리고 북들어봤자 집이나는 여기 이렇게 태어난 내가 너무 좋아 징클 징클 리리스토어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닮아진 거 같냐? 더 닮아진 거 같냐? 뭔가 성격도 닮아간 거 같고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이여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걸리는 게 딱 먼저 들어와서 재선스러운 게 한 번에 못 해가지고 두 번은 기회 주셨지만 다음에는 한 번은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무대도 이미 다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 내일 무대때 환영. 약간 진짜 별짓 맞춰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내일 봐요. 우소관리의 예쁜 집. 별짓 무대 잠시 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머리 내렸어요. 오 그러네요. 네. 그러네. 또 샘들끼리 이제 또 맞춰네요. 우리 모르면서. 샘들끼리 이제 딱 생각을 해두신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기호리도 맞췄어요. 이 상태에서 인이어를 끼고 하면은 되게 아프더라고요. 맞아. 맞죠? 인이어 못 꼈어. 그리고 오늘 무대가 그전에 좀 바뀌긴 했는데 좀 더 바뀌었어요. 안무라던가 엔딩 맞죠? 맞아. 네 더 재밌게 바뀌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무대 하면서 어 이거 하면 재밌겠다. 무대 하면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팬들이 응원해주면 더 힘이 나니까. 생각도 다르지. 오늘 되게 많이 응원해주시러 오셔가지고. 재밌었어요. 약간 이곳은 사실 창문이란 게 없어요. 이 대기실 안에는 창문이란 게 없는데 뭔가 숨통 뛰는 기분이었어요. 에이 너무 쉽다. 쇼핑. 난 밥인데 나는 물론 아무튼 형이 무섭히 쇼핑할 거라는 게 아닌데. 역시. 아니 근데 쇼핑이 요새 세상이 좋아가지고 쇼핑하는 때 다 밥이 있어. 맞아요. 쇼핑하는 김에 밥 먹으면. 그렇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확실히. 뭐야 뭐야. 또 맞추네. 네 딱. 하나 둘 셋. 네. 아니 아니 아니. 잠깐 이거 쓰는 거 생각하고 있어. 우리 요새 얘는 대세잖아. 코미디는.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죠. 저희 같이 재미있는 사람들의 코미디는 빠질 수 없어. 그런 시간은 막 많이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화보라던가 그걸 같이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재미있는 옷도 입었고. 신기한 옷도 입었고. 일상생활에서 옷 입었다.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영화도 보고 싶고 갈린이랑 같이. 갈린이 어디 가고 싶어요? 형이랑 뭐 그냥 귀걸이도 좀 다녀오고. 쇼핑하고. 쇼핑도 좀 하고 밥도 좀 먹고. 아 형이랑 해외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약간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해외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네요.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제 안무 영상 찍었는데. 아오. 그 영상에. 되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진짜 즐거웠어요. 아 무조건 재밌게 찍자. 약간 이거였어요. 네. 선생님들도 너무 잘해주죠. 아 서로 말하면 또 이거죠. 하이피. 아니죠. 제 최애는. 주제할 수 없는 기분 철철. 내가 하이피를 녹음하고 갈린이가 도미너를 했어야겠어. 그러게. 쓸데없는 생각은 갈 때까지 가서 무서워는 진짜. 에이 에이. 몰라. 하고 싶지만 실패가 무서워. 사람은 맞는 건 싫지만 행복함을 주고 싶어. 사람은 얼마나 맛있지. 왜? 카메라 Ты 잘 안yk push. Sophana. 하이피를 따라 두고 계속이 minutes. 여기 DUAwie estão. 목소리로обы van. 가윤이가 진짜. 이 번째로는 다행히 держ은. 볶은 느낌이 surveys está低. manual. правда? ys Pawdam. 나서 나는 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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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땐 안녕하세요. 또 언제 오셨어요? 여기다 별을 더 붙이시네요. 우리 우석관림만의 카메라네. 어 그러네. 저희가 어제 연습도 했죠. 그렇죠. 또 이제 서프라이즈도 준비했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날아갔네요. 아까 잡았었는데요. 어제 밤에 잡았어요. 새우 날에 드렸어요 이렇게. 즐겨 안서도 매일 그런. 시간 덕분에 여기 무대 위 타고 싶던. 우석이 평일에 서 있어. 우리 뭐든 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멋있어. You know? 우석완이의 첫 번째 음악 중심 끝났습니다. 네 우석씨 어디 갔죠? 우석씨. 네. 우석씨. 네. 어 여기지.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별 짓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은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다 보면 근데 카메라 잡힐 때 안 예쁘더라고요. 아 원래는 자켓에서 꺼내잖아요. 근데 자켓이 없으니까. 이거 봤더니 그냥 보면서 하는데. 샘분들이 좋다고 해서.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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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바꿔, 이거? 저희, I'm a star. 이거, 이거 했잖아요. I'm living like a star. 이거 원래 이거 했잖아요.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기차, 기차 놀이. 오른쪽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 I'm living like a star. I'm living like a star. 형 아까 찾았어. 밑에, 밑에. 너무 많겠습니다. 네. 앞에 보다가 아무도 없네, 그래서 밑에 딱 봤어. 나도, 나도.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네? 약간 이걸 배정했어. 제가 어제 음중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서 못 보여드렸거든요.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반반씩.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오우. 됐다. 어떤가요? 뭔가 반반 겹쳤는데도 한 사람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고 어떤 거 잘 어울려요. 반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냥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한 명 탄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사진. 우리 둘이 딱 겹쳤는데, 되게 닮았네. 그치? 되게, 되게 그런 거 없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스러워. 엄청 자연스러워. 머리 스타일도 맞춰서. 아, 못하네. 우린? 어. 아니, 나 관 누가 하려고 했거든. 관 할 수 있지. 어떻게 해? 응. 아, 그냥 해? 어, 역시 미술과. 달라. 이게 항상 아이디어 되는 사람이 있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죠?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진행팟? 네, 진행팟. 어, 살짝 무력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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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없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죠. 제가 어제 역사를, 공부했다고. 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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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쉬운 게 없죠.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역시, 진행. Let's get it. 진행팟. 오늘 무대가 진짜, 아, 멋있었어요. 그때. 옷도 되게 시상식 딱 보시잖아요. 그래서, 레드카펫, 엑스로. 아, 맞아, 맞아. 크로스 해가지고, 딱. 우석 관련 엑스 해가지고. 크로스. 무대 완전 멋있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제 같은 거 감사합니다. 잠을, 잠을, 잠, 나중에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인드가 되게, 그러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고는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하면 더 힘들 수 있어. 아, 저는 이제 또 이제, 저희, 우석관리 2집 준비하러 가져가지고, 저 지금 가려고요. 아유아유. 사실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유아유. 아유아유. 진짜 마지막까지 너무 힘썼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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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ربiereعم. 직osion. 이어. 끝났습니다. 좋았어요. 형이랑 활동하면서 어땠어요, 예주일 동안? 아유아유, 너무 편했어요. 편했어요?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딱 목표를 제 목표에 있어요. 너무 편하게 해준 거? 아, 무대는 어떻게 됐어? 재밌게 즐거웠어요? 아, 무대는 뭐 그냥, 어, 제 목표에 딱, 많았네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대로 놀랐어요, 무대가. 그래요? 자신감 너무 불편하네. 아니, 그만큼 너가 내렸다는 거죠. 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뭐죠? 제가 사실 형한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980이 멤버로서 앨범에 한참 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또 리미티드 앨범 또 이렇게. 멘트까지 썼어. 와, 멘트까지 썼어. 와, 이거 언제 썼어? 진짜 너무.. 좀 자고 있어. 나 진짜 몰랐어. 그래서 제가 멘트로 채우기 위해서. 어우,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저 진짜 동생한테 이런 거 처음 받았어요. 도매 하나밖에 없어졌던 거 아니야? 고맙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을 강하게 관리하는데 진짜 힘 많이 얻는 거예요. 서로 힘 받고 받으면서도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힘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은 끝났지만 저희가 어떤 영을 틀고 싶은 것들은 끊기지 않게 계속 갈 테니까요. 저희 음악 들으면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걷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 발린아 이번 활동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나는 사실 너랑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 발린아 보고 싶다. 형은 저보다 2시간 일찍 와서 그렇게 하면 제 진심을 담아서 썼습니다. 고맙다 진짜. 이거 내 방에다 이렇게 딱 해놔야 될 것 같아. 불어서 뭐 말하고. 우리 우석이 형이어서 우. 우리의 우짰다고 우석의 석짰다고 형이어서 우석형.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껄린이를 대해야 하나. 그냥 껄린이는 그냥 좋아하는 게 딱 느껴져가지고 진짜. 껄린이한테 되게 오늘 이번 활동 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이제 끝나고도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다 다가오니까 너무 고맙네요.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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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